안녕? 시간 딱 맞춰서 왔네? 장난 그만하고 서준은 어딨어? 어? 어, 갑자기 그 총 뭐야? 어, 제발 그거 채워 빨리! 아, 이거 더 실감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네. 그러지 말고 여기 잠깐 앉아요. 나랑 차나 한잔하면서. 제 정신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. 당장 머리에 손 올리고 벽에 붙어서. 어... 서준은 어딨어? 어딨냐니까! 책상 위에. 연긴 다리. 서인지. 그니깐. 원隻. 네, 주제 아이씨. 뭐지? 그니깐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